안녕하세요. 안전용품 전문 쇼핑몰 녹은시압스토어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에서 필수로 착용해야 하는 산업용 안전벨트 중에 동현테크에서 제작된 전체식 안전벨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업용 안전벨트는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분들의 추락사고로 예방하여 작업자의 생명과 부상을 방지하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 장비입니다. 참고로 전체식 안전벨트는 건설 산업 현장에서는 안전근의 안전대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동현테크의 전체식 안전벨트 보급형 로프티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색상은 형광색이고 무게는 1.9kg 정도입니다. 사이즈는 조절 가능한 프리사이즈 단일 제품입니다. 구체적인 소개에 앞서 우선 착용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양다리를 끼우고 허벅지까지 들어 올려줍니다. 안전벨트 어깨끈을 양어깨에 착용해주세요. 가슴 조임줄을 체결 후 자신의 몸에 맞게 조절해주시면 됩니다. 원터치 허리버클을 체결해주세요. 전체적으로 사이즈를 조절해주시면 됩니다. D링의 잼줄, 카라비너라고도 합니다. 잼줄을 체결합니다. 훅을 고정시키면 전체식 안전벨트 착용이 끝납니다. 동현테크의 전체식 안전벨트 보급형 로프 DN의 부위별 특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시간 착용시에도 편안하도록 어깨에 패드가 적용되었고 허리 보호대도 채택하여 작업시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둘째, 원터치 방식 허리버클로 착용이 간편하고 알루미늄 재질로 제작되어 무게를 감소시켰습니다. 셋째, 소형 공구 파우치가 있어 작업시 필요한 공구를 항시 수납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잼줄은 가벼운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웨빙 잼줄을 채택했습니다. 지금까지 동현테크의 전체식 안전벨트를 살펴보았습니다. 구매 링크는 지금 보고 계신 안전용품 전문 쇼핑몰 노곤샵스토어 공식 유튜브 아래 더보기란에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